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,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. 오늘부터 프로젝트 강의가 시작됩니다. 하나님 이 강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기 쉽게 또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지식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아름답게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믿고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.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. 레이첼입니다. 오늘부터 프로젝트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건 한 가지의 타픽을 가지고 10개의 강의로 구성이 될 겁니다. 이번 1차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. 코드 프로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코드 진행에 관련된 그런 수업들이에요. 그렇다면 내가 이 보이싱 보기도 지금 바빠서